안녕하세요. 에임스토리의 강민훈, 한성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에임스토리 기회를 통해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컨텐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입니다.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실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작권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창작자의 권리인데요. 창작자를 하면 음악에서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가 있겠죠. 그렇게 곡을 직접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저작자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해요. 하지만 사실 곡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녹음 과정에서 함께 해주시는 엔지니어분들이나 또 이제 편곡에도 저희 같은 스트링 편곡이라고 따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편곡의 좀 더 작은 분야인 이런 편곡가들도 여러 분들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까지는 배분이 다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믹스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저작권은 몇 프로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눠지는 걸까요? 음원 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제 곡을 한 곡 재생을 하게 되면 7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 7원에서 이제 어떤 분배율에 따라서 쪼개지는데 일단 멜론 같은 그런 음원 유통사에서 40% 정도를 가잖아요. 그리고 이 음악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제작사 쪽에서 44%를 가져왔고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분들이 10%를 가져왔고 그리고 노래를 직접 녹음한 가수나 연주자분들이 6% 나머지를 가져왔죠. 저작권 용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현자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인 거고요. 실현권은 이제 연주자분들이 연주하시는 것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경계에 애매한 선상이 껴있는데 스테인 형곡가라는 직업이 스트링 어레인지라고 크레딧에 나가긴 하지만 편곡자의 어떤 권리를 주장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스테인 형곡을 해서 녹음을 갈 경우에 직접적으로 연주에 참여하지 않지만 드랩으로 이제 연주하는 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드랩하면서 이 곡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작은 지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드랩을 다른 균형으로 지휘로 가서 지휘로 연주에 함께 참여한다 라는 권리를 인정받기도 해서요.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말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실현권이나 이제 저작권 사이에서 정말 좀 끼어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주실현자는 보컬이겠죠. 네, 보컬 분들이고 부실현자는 악기를 연주하시는 베이스 드럼, 기타, 피아노 이런 부분들 스트링 같은 경우들도 이제 스트링팀 연주자 분들까지 해서 그때 연주하시는 분들이 실현권을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저작권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간은 이제 창작자의 4분 70년까지 와우! 사실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하거나 공연을 할 때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보통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자동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그 영상에 들어간 음악이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음악인가라고 판단해서 영상에다가 따로 등록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등록이 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유튜브 업로더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음악의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음악을 제작한 회사나 개인을 통해 가지고 음악 사용 권한을 받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별도로 음악 사용 신청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해제시키면 그 음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어요. 스트링 편곡가 분들은 실제로 연주를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또는 실현자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계실까요? 초창기에 일할 때는 어떤 권한도 없었죠. 어떤 권한도 없이 그저 편곡비만 받고 저희가 이제 일을 했었어요. 크레딧에도 어쨌든 스트링 어레인지라고 들어가고 그 크레딧에 스트링 어레인지에는 편곡이당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권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초창기에 일을 하면서 하는 사실 너무 재밌었고 즐겁기도 했고 하고 싶으니까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한 2, 3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녹음실에 갔다가 나오면 제가 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허탈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너무 가슴티를 하고 있는데 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 오면 조금 허탈한 마음이 들까? 이제 남의 집 어떤 잔치에 이렇게 뭔가 요리를 막 해지고 나오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쨌든 곡에 함께 참여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저작권이나 뭐 실현권들을 받아가고 우리 스트림평곡가들은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을 하는데 이런 대응가 좀 이게 좀 미비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한은 작가님이 코로나19 이셔 가지고 평곡하시고 못 가시지 않았나요? 녹음 못 갔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민은 작가님을 갖췄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민은 작가님을 컨덕으로 올라가실 수도 있나요? 그때 어떻게 해결했냐면 너무 촉박했는데 악보 그린 상태에서 너무 가급하게 확신을 받고 울면 계속 하기로 못 가요 이러면서 이제 악보 곡에 대한 설명 좀 드렸죠. 악보에다 물론 제대로 많이 제가 아티큘레이션을 디테일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당장 SOS를 청했는데 너무너무 얼굴 당연하죠? 이러면서 갔는데 사실 녹음 중간에서도 카톡을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막 연락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곡 악보 드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드립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가서 녹음을 좀 해 주셨는데 너무 흔쾌히 그냥 협업을 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성은 작가님 곡을 하시고 민은 작가님께서 컨덕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셨을까요? 사실 성은 작가님께서 우선은 편곡적인 부분에서 아주 공들여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셨고 그걸 악보로도 전부 다 표현을 해 주셨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성은 작가님께서 녹음에 오셔서 저와 똑같이 디렉팅을 보셨을 텐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같은 팀원으로서 같이 보면 디렉팅을 대신 해 드린 건데 그걸 가지고 제 작품인 마냥 거기에 컨덕을 등록을 해 버리면 그거는 제 자신 스스로 용납을 못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안 들어 봤어요. 사실 실형권에 대한 어떤 다양한 주장들도 이슈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미디 건반이나 신디사이저들은 과연 실형권으로 인정이 되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분쟁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실제로 저희가 막 건반을 치면서 막 그렇게 스트링 편곡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좀 어떤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행법상으로서는 결국에는 이제 정말 핏땀을 흘려가지고 창작한 저희들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 어떤 권리가 전부 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는 그리고 저희 모두한테는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 여성이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저희도 그렇고 정말로 이 분야를 진심으로 너무 간절히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저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손도주자로 이 부분에 대한 이슈의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계속 좀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희 또한 실력적으로나 이런 대우를 주장하기 이전에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도 더 프로답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진짜 부끄럽지 않게 잘 가볼 테니까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였네요. 그렇네요.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국의 스트링 편곡 시장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겠으니 스트링 편곡에 도전하시려는 꿈맛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해주세요. 파이팅 해주세요. 네. 우리도 열심히 또 행복해요. 작가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에임스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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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